농작물 재배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서서히 변하면서 대표적인 열대과일 바나나가 전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강진의 한 농가. 열대에 온 것처럼 바나나 숲이 펼쳐집니다. 6미터 높이의 키가 큰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27도가 넘는 하우스에서는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나나 재배를 시작한 김생수 씨는 바나나 500그루를 키웁니다. 제주도에서 감귤농사를 짓다가 강진으로 귀농했습니다. 바나나 농사는 묘목을 심고 10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재배 기간이 짧고 일손 또한 거의 들지 않습니다. 무농약 인증, GAP 인증을 받은 이 농장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병해충 예방약과 거름 등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장어를 숙성한 물거름과 젖산균 등으로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또 닭을 길러 잡초를 제거합니다. 이곳 바나나는 18브릭스로 달고 식감이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50kg 이상의 바나나를 딸 수 있는데 1kg에 12,000원 산에 판매됩니다. 수입 바나나는 수확한 다음에 익히기 때문에 신선도와 품질이 떨어지지만 이곳 농가는 충분히 익혀서 따기 때문에 신선도와 만모두 우수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많이 있습니다. 당도는 물론 아주 좋고요. 수입에 의존해 왔던 열대 과일이 이제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김동진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김동진입니다.